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병상 포화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벌어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경증 환자를 자택에서 치료하는 방안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이틀 사이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8명. 이달 들어서만 505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월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확진자 1명이 주위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82로 뛰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 확진자 수도 부산과 울산보다 많은 3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병상 포화도 심각해졌습니다. 100병상을 넘던 가용병상은 83병상으로 하루 새 두 자릿수로 줄었고 중증 환자를 위한 긴급병상을 빼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은 67병상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환자들이 양성 통보를 받고도 입원하지 못한 채 집에서 대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보건소 관할 구역에서만 입원 대기 확진자가 50명이 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우선 기저질환이 있는 분 아니면 어린애들 위주로 먼저 이송을 하고 있고 그 외 분들은 자택에서 우선 대기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같은 병상난에 제주도는 서귀포 의료원에 병상 39개를 추가하고 510병상을 갖춘 생활치료센터 두 곳을 확보해 빠르면 주말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고 세계전담치료병원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중증 환자들을 집중 치료한다는 겁니다. 또 확진자가 늘면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제주의료원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처음으로 소속 간호사 10명을 긴급 파견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는 자가치료 도입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가치료는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를 집에 머물게 하면서 의료진이 발열과 산소포화도 등을 확인하는 방식인데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을 저희가 아주 잘 고민해서 준비를 하도록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확진자 폭증에 자가치료 도입까지 검토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한 제주지역 의료체계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 0시를 기해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제주도는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는 2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렌터카는 4명이 대여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탑승해야 하고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시설은 객실 크기와 관계없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 함께 숙박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자와 이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리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해수욕장을 폐장했지만 개인 입욕은 허용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오늘부터 지정 해수욕장 12곳을 폐장하고 샤워실과 탈의장 등 편의시설을 폐수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입욕이나 해양 레저 활동은 전과 다름없이 사실상 허용하고 수상안전요원도 그대로 배치하면서 종합상황실에는 해수욕장이 폐장된 것 맞냐는 피서객들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즉각 상고한다는 방침인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은 2018년 12월. 하지만 녹지병원은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문을 열지 않은 것이라며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제주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내국인으로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려워 개설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녹지 측의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녹지 측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번 판결에 전제가 된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내국인 진료 제한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되면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도 가능한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법원의 구체적 판결 이유를 확인하는 대로 상고할 방침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도민 공론조사 결과는 개설어가 불허였는데도 원희룡 지사가 조건부 허가를 줘 화를 자초했다며 민심과 어긋난 고법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리병원 개설을 막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사태에서 공공의료주의성이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영리병원 논란은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정무부지사의 고영권 전 부지사가 다시 지명됐습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고영권 전 정무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다시 지명해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원희룡 전 지사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제주도가 곧자왈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새로운 곧자왈 경계와 보호 방안을 제시했죠. 하지만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환경단체에서도 멸종위기식물 등 다양한 보호종 서식지가 곧자왈 보호지역에서 빠지는 등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며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김왕섭 기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을 곧자왈. 울창한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제주고사리삼이 발견됩니다.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지만 이곳은 곧자왈 보호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으로만 지정됐습니다. 검은오름 용암류가 만든 곧자왈 지역에서만 확인이 되는 그런 종이기도 합니다. 선을 곧자왈 지역 가운데 생태계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자왈 보호지역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곧자왈 사람들과 제주생태관광협회 등 제주지역 7기 시민단체로 구성된 곧자왈 포럼이 제주도가 제시한 새 곧자왈 경계와 보호방안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고사리삼과 생태계 2등급 기준요소인 백서양 등이 발견된 지역 다수가 곧자왈 보호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곧자왈 포럼은 제주도가 이번에 새로 제시한 곧자왈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장 훼손지역 3가지 분류방안에 대해서도 보호지역의 지역은 개발행위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비슷한 용압류 지역으로 분류한 경계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시의 오름, 녹고매오름에서 시작돼 8.9km 구간에 걸친 곧자왈 지대가 같은 용압류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부만 곧자왈 지역으로 포함된 겁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검진까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협력을 해서 조사를 한 거고 그 안에 실태조사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새로운 곧자왈 경계와 보호방안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설명회는 지난주 첫 설명회 이후 안덕과 구자지역 설명회는 주민반발에 부딪혀 열리지 못한 채 연기됐습니다. 한 마을에 앉아 개발해서 묶어져 버리는 이런 마을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논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대안도 좀 마련해보고 제주도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보호지역에 대해 정밀검증을 추진해 오는 11월 최종 곧자왈 경계와 보정관리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반발에 이어 환경단체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진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한라산 탐방예약제 실시로 등반로별 탐방객이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 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이용한 등반객은 18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성파나 코스가 39%, 관음사 코스는 1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관음사 코스 이용객 비율은 탐방예약제 실시 전인 지난해보다 6.4%포인트 상승해 성파나 코스로의 탐방객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18일 실시되는 수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내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교에서 진행합니다. 제주지역의 원서 접수는 도내 고교와 다음달 2일과 3일에는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도 실시하는데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 제출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대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 첫날 실시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운전자 3명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후 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제주시 건입동 용진교 등 3곳에서 불시 음주 단속을 벌여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인 상태로 운전을 한 A씨 등 3명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낮시간대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선거 구민에게 자체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선다고 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 2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최근 원심 판결을 파괴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 도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인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양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 판사는 반복해 재범하는 피고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서귀포시 매일 올레시장의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실외기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55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